구성령처럼 본다 이 말이야 구성령 별이 아홉 개잖아 그래서 구성령으로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지 성경에서는 구성령이 뭐요 사랑이죠 희락 희락 있잖아 알겠죠 화평 인내 자비 그죠 양성 충성 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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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제 알겠죠 이 아홉 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아홉 가지를 기독교에서 구성령이라고 그러죠 이 머리에 있는 별이 아홉 개를 합치면 구성령이 될 수도 있다 이걸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앞에 500분과 뒤에 네 생물 이걸 구성령으로 보는 거야 이 자아가 아까 보인 그 여성이 낳는 애가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인간에게 선물 그런 주는 그런 인간을 이 세상에 그 신이 온다는 소리야 그녀를 잉태한다는 그러니까 사랑을 주죠 여러분한테 기쁨을 주죠 여러분한테 화평을 주는 거야 여러분이 인간이 하는 거는 평화야 반대죠 왜 평화인데 나는 화평을 주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왜 화평을 주느냐 하면은 여기는 화평이고 내가 주는 건 화평이고 여러분은 평화를 주장하잖아요 맞아 맞아 잘 보면 여러분들은 선지 후 뭐예요 천이야 여러분은 먼저 땅을 원해 먼저 모니를 원한다니까 돈 그래 안 그래 뒤에 가서는 하나님을 찾아 갓을 찾는단 말이야 맞아 맞아 선지 후천이야 근데 나는 뭐예요 선천 후지죠 나는 이런 땅에 별 관심이 없어 어디 간섬에 하늘에서 온 하늘 일을 하잖아 내하고 반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지천으로 봐요 지천이라고 그래 근데 나는 이 세상을 천지라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사고가 달라 안 달라 여러분들은 먹고 사는 걸 먼저 지고 그 다음 하늘이야 그 다음 천국 가든 지옥 가든 그건 나중 문제야 근데 나는 뭐예요 이걸 먼저 실현해 하늘의 뜻을 먼저 실현해 그 다음에 땅을 관리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상에 오랜만에 왔잖아 내 말 이해가죠 여러분들은 땅을 우선시하고 나는 하늘을 우선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말이지 나는 화평을 주장하고 여러분은 평화를 주장한다 이 소리야 알겠죠 평은 뭐야 돈이야 지라 말이야 평은 골고루 저울에 올려놨을 때 골고루 놀아먹는다는 뜻이야 맞아 맞아 평등한 걸 주장하는 거야 서로 놀아먹는 거 화는 마음으로 평화를 가지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배란 말이야 평은 여러분은 분배를 굉장히 중요시해 돈 저울에 다는 거 이걸 중요해 이게 뭐야 돈이야 물질을 여러분은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화 이건 하늘이야 신과 화합한다 하늘과 화합을 원하는 거야 맞죠 이거 싸우다가 이게 있어지나 없어지나 없어져 이거 영토 싸움 하다가 평화가 유지되나 이 지구가 지금 평화가 유지되나 아니야 전쟁 중이야 맞죠 지금 무역전쟁 실제 전투 무기전쟁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평을 알아야 되는 거야 먼저 이게 와야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구성령에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모든 즐거움을 절제해 보여요 나는 여기서 강의하고 전쟁 때면 젖어 자 그럼 내일 아침에 여러분 젖어 기어 나와 맞아 맞아 그죠 그러니까 일체후대 돌아다니지 않잖아 밤에 문화가 있나 없나 없어 여러분 밤중까지 강의하고 나는 밤중에서 밥 먹고 자빠서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거야 맞아 맞아 내가 자빠서 잔다니까 우습죠 어 그런 장소가 여기야 어디에 밤 문화가 있으니까 어디에 밤에 누구 만나러 이런 거 없어 절대 그러니까 평생 술 담배 안 하는 이유가 그걸 먹을 이유가 없는 거야 왜 선천이기 때문에 지천이 아니잖아요 나는 선천이 선천이야 후지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재산이 지천에 깔려 있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게 아니야 내 거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뭐 막 깔려 있는 거 지천에 깔려 있다고 그러죠 쑥이 지천에 있다고 그러지 쑥이 천지에 있다고 그러나 안 그러잖아 항상 지천을 먼저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가지고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티들의 역할 왜 있는지 이해가죠 이제 안티들이 여러분한테 딱 들어오면은 탁 차단하고 안 보고 내한테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차단하고 안 봐버리면 신고 안 해도 돼 알았죠 그런데 모르고 읽었으면 신고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나갔는지 몰라 알았죠 자 여러분들 광채 있나 전부 광채 있죠 광채는 여러분 붙들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이야기 하는 거는 안티의 역할은 있대 이 안티들이 아깝다 이거야 다 된 밥에 채 뿌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잘 가는 사람을 끄집어내 그냥 그래 그래서 그 안티의 역할이 장점이 또 있어 안티를 자꾸 꺼내면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그 자리를 채워줘 그러면 하늘궁이 자꾸 유지가 돼 그런데 맨날 오던 사람 오면 축복 다 하고 명패 다 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나 그러니까 물갈이를 자꾸 해주는 거야 오래된 귀신을 자꾸 끄집어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지 그러니까 실컷 안티 하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도 나는 자주 보던 사람들이 좋죠 이 자주 보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 보면 가슴 아파 그러나 하늘궁으로서는 손해 볼 일이 없어 그러니까 안티 열심히 하는 저 사람들이 하늘궁 매출을 올려주는 거야 어떻게 보면 아 그래 안 그래 그거를 내가 굳이 저 사람들을 어떻게 욕하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런데 거짓말을 하니까 그 거짓말에 해녹되지 마라 이 말이야 신인이 뭘로 보나 20대 무료급식을 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은 그 돈 가지고 내 것에 전쟁고 하면 마약 사먹어요 술 먹으러 가요 놀러 다니고 나 그런 거 없는 사람이야 항상 머릿속에 이런 거 118가지 원소기호 118가지 원소기호를 항상 내가 만드는 이 우주에 대해서 그런 거를 머리에 넣고 뭐를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돼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118가지 원소기호를 아나 그렇다니까 그런 거를 다 머리에 넣고 있는데 어디 가서 술이나 폼 마시봐 다 잊어버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를 자꾸 쓰면 머리가 좋아지는데 여러분 같이 머리를 안 위하면 안 돼 뭐 신인이 12가지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아 이거 이거 알아야 되겠다 이 두 가지 지운 게 뭐게 이 두 가지 지워서 사랑신앙 그럼 그렇게 알아야지 여기서 글자가 뒤집어진 게 뭐게 성령이 영성으로 바뀌었죠 또 은사가 은총으로 바뀌었죠 은사는 하늘에서 주는 선물이야 은총은 뭐야 은총은 뭐예요 어? 어? 내가 여러분한테 축복 주는 게 은총이야 맞아 안 맞아 여러분을 백궁으로 데려가는 그게 은총이야 네 알겠죠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기도를 평생 해도 이거 이거 들어가나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교인들이 하는 거 하고 내가 하는 게 다르죠 네 불교인들이 아무리 해봐 정강열반 해탈보리 반야산매 무화성불 이런 거 팔만대장경을 어릴 때 줄줄줄 위에 보고 있는 사람이 술집에 갈까 아니요 술이 맛이 있을까 아니요 절대 맛이 없어요 밖 굽는 사람들이 생각에 떠올라 있는 거야 어머니 그래서 흥분 irrational 트리